이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쪽아. 손 나오는 유리역 쪽입니다 왜 큰데요? 뇌가 물이 차면서 뇌가 압박이 일어나면서 이 동그란 손에가 굉장히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아이가 어쨌든 뇌의 악을 줄여주고 있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수술하는 것보다는 아이는 상태를 관찰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수술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결론을 좀 얻었어요 육쪽이가 지난 방송 촬영 후에도 계속 혹이 크더라고요 크고 나서 지난 일요일 날 바닥에 뻗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뒷발 마비가 오고 이제 앞발까지도 못 움직이는 상황이 부러져서 뇌의 압력을 줄여주는 감압 치료를 받고 3일 병원에 있다가 퇴근한 상황이거든요 뇌의 압력을 줄여주는 감압 치료를 받고 3일 병원에 있다가 퇴근한 상황이거든요 언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그 다음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 수술이라면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았겠죠 약 먹을까? 아휴 약 쓰지? 이리 와봐 침도 올리는데? 어이구 써 아이구 써 아이구 써 아 이쁘다 침도 올리는데? 어이구 써 아이가 사이즈도 커지고 그 다음에 압이 계속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뇌 쪽에 오는 신경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수술을 할 시기가 온 거죠 후쌰 후쌰 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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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잘 지내길 바랬는데 잘 끝내야죠 머리에 구멍을 내서 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위에다가 관 삽입하고 나서 펌프 연결하고 그 후에는 펌프 뒤쪽으로 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관을 다시 또 삽입하는 수술을 진행할거에요 펌프 연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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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고통을 위해 호기 이제 잘되어졌어요 잘 떼졌고요 이제는 머리 호흡 없는 쪽이가 됐네요 생각보다 좀 원활하게 잘 돼서 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어려운 수술인데 잘 견뎌내준 역주가 너무 고맙고 앞으로 이제 남은 거는 마취 깰 때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마취해서 회복되는 것까지가 확인돼야 일단 첫 번째 좀 걱정을 덜 것 같고요 3일 정도는 전복이기 때문에 너무나 변수들이 존재해서 그때까지 좀 긴장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살 애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였으니까 잘 견뎌지 않을까 안녕 벌써 수술한 지가 2주가 됐고 병량이라든지 신경계 증상이 오히려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매쉬 된 쪽으로는 더 이상 탈출하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놓고 갔을 때는 저희가 원하던 것 이상으로 사실은 굉장히 좋아요. 아유 귀여워. 약간 미끄러짐이 있어요. 굉장히 많이 나죠? 오 잘 걷네요 그래도? 그러니깐요. 확실히 많이 나죠? 감동스럽네요. 이제 점프도 할 수 있겠다. 걱정 없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진짜 매일 너무 감사한 일이죠. 감사하다 말고는 뭐 있겠어요? 동영장한테도 감사하고 형님한테도 감사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. 제가 3주 이따 보자. 감사합니다. 감사했습니다. 수빈 집이 왔다. 와우 다음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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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진짜 대박 이렇게 뛰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와 우와 도발로 서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점프하는 것도 기적 밥을 먹는 것도 기적 저희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또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응 그렇게 매일 기적같은 저희 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응 이 조그마한 게 저희 200일에 사는 아이가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알려줬던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육조기가 있어야 육조? 육조마늘? 마늘이 완성이 육조기네 가족은 육조기 다 있어야 완성 야 근데 자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